안녕! 7월입니다. 택배 뜯는 걸로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택배는 이거 김유자 간식입니다. 미유믹스. 유자가 미유믹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11분가에 펫데이 해가지고 팔길래 샀는데 이렇게 박스로 받은 건 처음이에요. 다 똑같은 맛 아닌가? 내가 섞어보셨나? 이상하다. 난 다 똑같은 맛으로 산 것 같은데? 다음 거는 이건 제가 맨날 쓰는 거예요. 톤즈 리무버. 이번에도 이렇게 3개 묶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되게 크고 무겁지 않은 박스가 왔는데 이거 아마 그거일 거예요. 제가 얼루어 뷰티템스터 신청했더니 당첨이 됐거든요. 짠! 이렇게 베스트 오브 뷰티 블라인드 테스트 체험단 블라인드 테스터 심사단 당첨돼가지고 받아본 제품들이에요. 제가 산뜻한 스킨케어 타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스킨케어 제품도 있고 샴푸가 있어요. 헤어 딥 클렌징 샴푸 뭐지? 그냥 있는 건가? 이거 작년에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이제 공지사항 중이고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바로바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 얘네는 이렇게 페어 샴푸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젤 타입 수분 크림이래요. 그리고 얘도 8개나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써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 폼이랑 클렌징 젤이래요. 뽀득한 타입. 여기 이상한 빨간 클렌징 폼이 있는데요. 젤 타입 진정 크림. 저 진정 크림 굉장히 필요해요. 진정 크림. 이거 보고 얘는 토너겠죠. 이혜준 신발 사러 왔어요. 이거 있네. 저는 쫄이 사고 싶은데 사이즈가 없어요. 뭐야? 스키야크 먹으러 왔어요. 양배추? 양배추. 뭐야 이거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건가 보네? 겨자 같아. 거기 저렇게 먹는 방법이 써있는데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 돌을 뚫이래요. 1분 정도 있다가 먹어도 되는데. 스키야크인데 스키야크. 아 맛있겠다. 스키야크가 안 생기다. 너무 예쁘다. 팝콘이 더 와진 게 먹고 싶다. 어? 팝콘이 더 와진 게 먹고 싶다. 팝콘이 더 와진 게 먹고 싶다. 아니. 팝콘이 더 와진 게 먹고 싶다. 배부르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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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팝콘 없이 팝콘 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 팝콘 없이 팝콘 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팝콘. 원래 판교에 파손코피 유명하다고 해서 갈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왔을 땐 일요일 쉰으로서 못 갔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월요일 내부 사정으로 쉰다고 해서 결국에 못 가니까 저희랑 바이오 리듬이 안 맞나 봐야. 아 사슨 커피 뭐 뭐더라. 디저트 뭐 맛있어 보여가지고 뭐 뭐가 맛있어. 디저트. 피가 맛있어. 동작 아니었어? 분위기 좋고. 뭐가 또 있었어? 디저트가 내가 본 게 토스트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너가 좋아하는 거 진짜? 크루아상도 있고. Unfortunately, 민호는... Book Salvation 가사하는 걸 드실 수 있었어서 찌라미스 일단 너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거 지금 뭐 하나집어. 찌라미스 찌라 Kyle 먹어?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나집어? 이건 아닌가? 이게 코트치즈 샐러드. 하나집어? 네. 이렇게餐 줄까? 일단 하나집자. 성장들 progressed. 이렇게 커플 치즈 샐러드 bugün 제가 worthy Cold getan by payment. 거기에만 männ Madonna 엄마가 now 지금도 받지 않을까? 너 뭐 먹어 Xo? 아 제가 먹는 거, 네. 너 뭐 먹어 Xo?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레이비 맛있겠다, 나 그레이비 좋아해. 나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대박이다. 콩립! 나 이거 좋아해, 그레이비 소스. 음! 뭐야? 나 이것보다 더 짜야 되는데. 너 카르모사이트 정했어? 아, 힘들어. 나 괴로워.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거야? 나 너무 괴로워. 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응. 아까 이케아가 저 샤워부를 샀습니다. 아까 이해준 하얀색 조각. 나머지는 예뻐. 이거는 인절미 티라미쉬. 얘는 케냐. 난 케냐가 제일 좋아. 맛있어. 먹어볼래? 너 먹으면 또 시다 그러겠지? 음, 이거 진짜 달다. 이거 단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야, 너무 단데? 너무 단데? 엄청 달아. 야, 너무 단지. 이게 땅치고 이게 땅치인가 보네? 아, 이거 샤워부러 가는 길에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볶음밥은 처음 먹는 거 아니야? 맛있지? 응. 감사합니다. 너 이거 먹어봤어? 나 여기 웬만한 거 거의 다 먹어봤을걸? 아, 그래? 허타이도 먹어봤어요. 허타이도 맛있어, 여기. 아, 진짜? 넌 이걸 왜 안 좋아하는 거야? 몰라. 너 솔직히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 거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마카롱 가스. 야, 딸기지? 맛있어. 맛있어. 안녕. 오늘 전시회보러 나가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내셔널지유그룹 사진전 가려고 나왔는데, 지금 4시니까 도착하면 한 5시 반 되겠죠? 그러면 마감 가까워지니까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요? 이거 카메라 삼각대인데 여기 부러졌어요.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여기 부러졌어요. 여기 박혀있어요, 이 밑에. 그 삼각대 붙는데. 뭐야, 나 너무 당황스러워. 이거 어떻게 빼? 진짜 다이소 믿을 게 없단다. 왜 이렇게 맛있어. 빨래 왔어 먹어야지 나 멍청이야 나 카메라 안 가지고 와서 이걸로 찍고 있어 나 멍청이야 2백칠십 아 한성방송 가야 되는데 이거 시켰어요 이거 세트 얘는 쌀국수 모골리아 미스 파타이 모골리아 미스 안녕 오늘 진짜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서울을 나갑니다 너무 더워요 아침인데 날씨가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저 발톱을 다쳤어요 발톱이 들린 건지 깨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제 다쳤거든요 어젯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발가락에 금이 간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아파 그냥 발톱만 따끔따끔하고 발가락은 안 아프고 움직이는 데도 지장이 없고 어제는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 급여 없이 기본 급여 있으면 1점 몇으로 내려가 1점 1점 8 샤브샤브 더워 수업 잘했어요 날 Не 마늘 나 마늘 인줄 알았어 마늘인가 마늘 초코? 척스 초코도 약간 이렇게 척스 초코요? 같이 생기지 않았어? 갑자기 아니 이거 말이야 이거 아아 그리쥐 아 이거? 더치 애플이랑 하나 몰라 어? 아 아 아 아 아 파이크 진짜 복잡 아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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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아니요 아니요 일단 나 좀 찍어볼게 뭐야 되게 다 눈 내놓은데 어디서 이거 땜에 입을까? 아 힘들어 이제 다 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가 아니라 사실 거의 집에 다 왔어요 에어컨 마음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속도 안 좋고 집 가서 빨리 쉬고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솔직히 일어났다니 너무 피곤해 여기는 놀랍게도 교보는 건데 여기는 놀랍게도 교보는 건데 여기는 놀랍게도 교보는 건데 우리 카페로 온 것인가 약간 그냥 나지 근데 맛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주변에 시키고 억지 어 피곤하고 커피 귀엽고 유명아 콩알만 하네 어? 유명아 콩알만 하네 커피? 응 미쳤어 여기 우리집이야 여기 우리집이라고 듣고 있니? 뭘 봐서 니네네 잘 돼. 그냥. 중심 먹면을 먹어보려고 왔는데 땅콩 냄새 진짜 많이 나. 내가 땅콩 소스를 너무 많이 풀었나? 땅콩 소스가 뭐였어? 이게 땅콩 소스야? 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는 거 아님? 그건 네 입장이고. 이건 내 입장으로 들어봐야 돼. 근데 진짜 물 적힌 해파리 냉채 같은데? 맛있냐? 이 말 정확히 해. 해파리 냉채? 뭐 올렸어?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맞어? 아니 아직. 이거랑 같이 올리려고 그랬지 원래는. 아 같이 올려. 같이 올려.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돈만 돌려준다고 해서 그런 건 느낄 수 없으니까. 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